음악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갈리도라는 파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칠판에 제가 잠시 좀 적었는데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교재의 페이지가 57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사는 61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시험의 범위라든가 뭐 그런 것은 다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깊이가 아무래도 산업기는 좀 짧고 좀 얇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사는 좀 깊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전체 흐름은 이러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업통계 파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검증과 추정이죠 그래서 검증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좋은 제품이 되었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겠냐 예 나옵니다 라고 해서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퀄리티가 품질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품질이 좋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좋은 품질로 나오고 있습니까 또는 이 기계는 제품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하는데 그 데이터로 판단할 겁니다 즉 숫자로 판단하겠죠 이 데이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n개를 뽑았을 때 평균으로서 판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개개의 데이터에서 하나 가지고 판정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평균을 구하기에는 뭐하다 라고 하면 우리는 공업통계에서 했던 x-틸드 즉 중앙값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범위 중앙값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값과 제일 적은 값 스몰 값 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중심에서 잘 왔다 갔다 하는가 뭐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계량 데이터 나가면 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량은요 그럼 개수는 뭐가 있느냐 그럼 개수는 지금 나오는 것이 부적합품 수가 어느 정도이냐 부적합품 수가 상대에 괜찮으냐 그럼 여기에서 n 나누는 것이 뭐예요 부적합품 유는 어떠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거의 근거는 무슨 분포가 됩니까 이 양 분포가 되고요 다음에 부적합 수가 있겠네요 그럼 m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c라고 하는데 부적합 수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가 아주 작게 잘 나오고 있는가 또는 여기에서 n을 나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단위당 부적합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 같은 경우는 우리는 포화송 분포가 근거가 되고 야 같은 경우는 이 양 분포가 근거가 되겠죠 그러면 야 같은 경우의 근거는 결론적으로 정규 분포의 근거로 해서 움직일 겁니다 모든 관리도는요 그래서 슈아터라는 사람이 만들게 됩니다 슈아터가 바로 모든 관리도는 중심에서 중심 이것을 중심을 중심 센터죠 센터 또는 영어로 센트럴을 내고요 선이다 하게 중심선 해서 센트럴 라인 이렇게 아래 첨자로 n이라고 적을 l이라고 적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중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는 까지는 인정을 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물론 이 점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1.3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도가 해석용 관리도냐 또는 관리용 관리도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후차적인 거예요 그러면 관리의 상한값과 어퍼 컨트롤 리미터 UCL과 로어 컨트롤 리미터 관리 하한선입니다 이 관리 하한선까지를 이 한계를 표준 편차의 3배로 하게 됩니다 그럼 표준 편차를 일반지 문자로 쓰는 것이 뭐냐 시그마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시그마법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그마를 모르면 결론적으로 관리도를 못 그려요 그러면 엑스바 관리도부터 하겠습니다 엑스바의 표준 편차는 뭡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의 3배인데 이 시그마가 바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배가 될 것이고 엑스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에요 그래서 시그마의 3배가 될 것이고요 엑스 틸드는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엑스리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엑스리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표준 편차에요 다음에 라지 값과 스몰 값을 두게 되어서 나누기 이해했는 것의 표준 편차는 얼마냐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왜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진 아니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엑스바 관리도하고 엑스 관리도 특히 엑스바 관리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갑니다 그럼 개수치에서는 np의 표준 편차는 뭐였습니까 루트 np 1-p의 3배까지 하겠다 이런 말이 될 것이고 p 관리도 하면 루트 n분의 p 1-p 이것의 3배까지 하겠다 계속 나왔던 거죠 검증 추진에서 다 했고요 다음에 부하 속본부의 c에 해당되는 거 하면 c의 표준 편차는 하면 루트 c가 되겠습니다 야가 표준 편차의 3배가 될 것이고요 야는 요 하면 여기서 n 나누는 것이 루트 n분의 u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u의 3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 ±3야 3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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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표준 편차 3배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3시그마 법으로 하게 되고 이것을 표준 편차 3배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분포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바깥 면적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은 외웠죠 ±1배는 0.6826 2배는 0.9545 3배는 0.9973이 되는데 이 알파 이 바깥 면적을 우리는 기준치의 바깥을 알파라고 하는데 이 알파가 0.0027이다 이게 시험 문제죠 그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었다고요 3시그마 법은 슈하트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갈리도의 개념 갈리도란 1924년 이것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슈하트 사람이 만들었고요 대한민국은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 줄 끝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슈하트의 3시그마 갈리도법을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갈리도는 상한과 하한을 이렇게 그은 상태에서 나오는 X바가 되든 X가 되든 무엇이 되든 상관에 없습니다 이것을 점을 찍어요 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밖으로 벗어나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어떤 통계적 측도가 그 측도에 관해서 공정 또는 프로세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특정 순서대로 타점한 관리 한계가 있는 차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줄 걸 건 아니고요 3번은 줄을 그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의 관리 상태 유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로서 조사하고 공정을 안정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통계적인 관리 기법 이것이 바로 관리도입니다 관리도는 공정의 관리와 해석을 도모하게 됩니다 둘 다를 하게 되고요 4번 줄 걸 빌려놓겠고요 관리도 작성은 관리 해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 정보에 의해 공정의 산포를 흩어진 정도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있다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어떻게 흩어졌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표준편차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중심 그러면 표준편차는 즉 흩어졌는 산포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똑같이 데이터로서 관리해요 그러면 야를 관리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산포를 관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앵계를 뽑게 되면 범위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갈리도로 할 거예요 그래서 산포는 알갈리도로 하고 대표적인 우리는 엑스바 관리도를 했을 때 엑스바는 무엇을 관리하느냐 바로 중심을 관리를 할 겁니다 중심을 관리한다 자 그러면 품질의 변동 원인 우리는 만약에 앵계의 평균을 구했다 하더라도 항상 똑같은 집단이 아니라 똑같은 값이 나올 수는 없죠 약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품질의 변동의 원인은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죠 먼저 우연 원인이에요 말 그대로 우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우연 원인은 3시그마 관리 한계 안에서 나타나는 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상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생산 조건이 엄격하게 관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어느 정도의 피할 수 없는 원인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럼 이 안에 점이 상관없다는 거죠 안에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다트가 있는데 양궁 선수가 국가대표가 점수하는데 이 안에 있으면 10점이에요 10점 그럼 10점인데 여기에 맞춰도 10점이고 여기에 맞춰도 10점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산포는 별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 8점까지면 괜찮다 그럼 여기에 어디에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맞고 있느냐 이 다트는 여기 있는데 옆집 다트에 맞아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럼 이건 이상한 놈이에요 이상한 놈이에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 원인은 정상적인 데이터에요 정상적인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어떤 숙련도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원인입니다 불가피 원인이죠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적이다가 별로 안 좋은 거지만 만성적으로 일어나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에 대한 반대 바로 이게 시험문제가 되고 바로 아주 이상한 놈입니다 이상원인 이상원인 시험문제는 우연원인과 이상원인 이상원인은 데이터가 이 안에서 잘 나타나다가 가끔씩 이 유세를 벗어나는 점이라든가 엘셀을 벗어나는 점이 나오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놈은 반드시 왜 그런지 원인 추구를 해야 될 거에요 그래서 이상한 놈은 원인 추구를 하게 됩니다 작업자가 집중을 하지 않으셨다든가 아예 원자재를 나쁜 것을 사용하였다든가 이런 경우에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신경만 쓰면 현재의 기술 능력으로 요새 안 벗어나도록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원인입니다 그래서 가피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발적으로 일어나죠 우발적으로 살인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짜증나서 제품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보아 넘기기 어려운 원인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원인을 조치를 해야 될 거에요 그래서 이상 원인과 우연 원인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보도록 하고요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연 원인은 그런대로 괜찮은 원인이에요 그러나 이상 원인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갈리도에 섹션 2가 됩니다 삼시금화법 갈리도에서는 시료에서 얻어진 데이터가 중심을 해서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줄 꺼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삼시금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삼시금화로 하게 되면 안의 면적이 99.73이므로 바깥 면적이 0.27% 소수적으로 0.0027 이게 시험 문제에요 삼시금화를 벗어날 확률 이것을 우리는 문자로 뭐라 한다 제1종가호 알파라고 하고 야를 우리는 그 값은 0.0027이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공정의 삼포가 아주 우연적인 원인들 이상이 없죠 아무리 그렇지만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집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턱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1000번 중에서 0.0027 이렇게 1000번 중에서 한 세 번 정도는 나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자 이런 말입니다 인정을 해 주자 그래서 알파는 얼마냐 하면 0.0027%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가지만 줄을 그어 주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림이 나오구요 그림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밑에서 삼시그마 법에서는 시그마가 H0가 기각될 확률 무슨 말이냐 이것이 0.27%밖에 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 공증이 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점이 나와요 이 부환 회동에서 어이 무조건 나가면 야 이거 이상한 놈이야 고로 이 전체가 이상해 이건 곤란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증이 변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관리항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항계를 벗어날 확률이 얼마다는 말이죠 바로 알파죠 알파가 뭐였습니까 맞는데 기무가설이 맞는데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 실질적으로 공증이 관리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타점이 밖에 나오니까 어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상한게 아닌데도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알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각될 확률 줄 꺼 주시고요 제 1종 가오를 0.27%로 아주 작게 잡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검증에서는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잡았습니까 바로 5% 잡았는데요 야는 알파가 0.0027 즉 0.27% 밖에 안 잡아요 기본적인 검증보다는 아주 작게 잡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공증이 있었는데 여러분 좀 연계를 한번 쥐펴 볼게요 실선을 꺾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점이 잘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공증이 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증이 이렇게 변했다고 가정하죠 원래 이게 중심선이었는데 이 중심선이 위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큼 올라갔다고 가정할게요 이만큼 올라가면 이 분포가 일로 가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바뀌었는지도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점을 찍어보니까 순간적으로 밖에 많이 나가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공증이 아닌 것 같다 공증이 바뀌었는 것 같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야 진짜 바뀌었거든요 중심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바뀌었는데 바뀌었다 그럼 이게 뭐였어요 우리는 검증에서 사용했으며 1-β 검출력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가 야가 기존의 값이라 해서 μ0고요 2분의 진짜 평균은 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와 야를 뺏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델타 μ 우리는 검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μ 값이 크면 클수록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위로 더 올라가겠죠 또는 밑으로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바깥면제 어떻게 됩니까 자꾸자꾸 커지겠죠 기존의 삼시그마 갈래 한계를 벗어나는 면적은 점점 커지게 될 거에요 그래서 바로 델타 μ가 커지면 1-β가 결론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야가 바깥면제 많아지니까요 그럼 1-β가 증가한다 라는 말은 야가 지금 결론적으로 베타의 꼴인데요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베타가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는요 증가하겠죠 라는 것들이 우리는 앞에서 검증과 초점에서 시험주에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을 그으면요 다시 읽겠습니다 갈리도의 삼시그마 법에서는 알파가 0.27%로 작게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H1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H1을 기각할 확률 베타 값이 크다 너무 중간에 읽다 보니까 모수에서 시타의 약간의 변화가 생긴 H1이 옳은 경우에 H1이 옳다는 것은 H1이 틀렸다면 틀렸는데 이것을 오는데 야를 채택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아 이거 말이 어려워요 안 읽는게 좋았는데 H1이 옳다는 것은 H0로 기준으로 말할 때는 틀렸다죠 틀렸는데 뭐라고 돼서 그러면 H1을 기각을 해버려요 그럼 H1을 기각하다가 채택을 해버려 그러면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괜히 제 2종과 베타 이 말은 차라리 안 읽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삭제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 틀린 것은 아니나 뭐뭇이 크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약간의 변화가 생긴 H1이 오는 경우에 H1이 기각될 확률이 크다 그러면 검출력 1- 베타가 작다 이런 말이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의 문장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알파가 얼마를 잡았냐면 여기에서 알파가 0.0027로 아주 작게 잡았잖아요 야가 작으면 알파가 작으면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베타는 커지죠 베타는 커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베타가 커지면 1-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야가 커지니까 야는 작아지죠 그래서 갈로에서 검출력이 작다 이런 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은 줄을 안 그으시는게 좋아요 걷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줄 것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줄 알파는 0.27%이다 현존 3시그마법에서는 그런데 두번째 점은 줄을 그어야 됩니다 갈리드의 상한 하한선을 바로 표준편차가 원래는 3시그마법이었는데 2시그마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한 하한선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알파값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예 3시그마에서 2시그마로 해버리면요 분포는 그대로 있는데 알파값이 커져요 자 그러면 알파값이 커지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시그마에서 이게 시험 문제에요 3시그마에서 2시그마가 되게 되면 알파값은 증가하고 알파가 증가하면 베타가 감소해요 베타가 감소하면 1- 베타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또 커지겠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고 해결해야 되고요 다 다음 갈리드에서 기본적으로는 3시그마 하는데 요게 2시그마 마이너스 2시그마와 플러스 2시그마 요 영역입니다 만약에 점이 요기에 나타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약간의 실수도 실수만 있어도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2시그마가 넘는 부분 마이너스 2시그마 이하 부분이 점이 나타나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경 써야 되겠죠 혹시나 3시그마를 벗어나는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할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워닝 리밋트 경고선이라고 합니다 3시그마를 벗어나면 무조건 이상한 놈이에요 라고 판정을 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시그마를 벗어나시면 액션 리밋트 즉 경고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는게 다시 나옵니다 검출력 레퍼런스 검출력이란 잘못된 것을 즉 공중이 변화된 것을 변화되었다고 판정하는 확률입니다 공중의 이상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탐지할 확률을 말하게 됩니다 검출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1-베타가 커지기 위해서는 베타는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베타가 감소된다고 하는 말은 알파는 커져야 돼요 베타가 감소된다고 하면 알파가 커져야 되죠 그래서 기존의 평균과 새롭게 나타난 평균 차이 바로 이겁니다 일말 차이가 델타 뮤 라고 하는데 야가 크면 클수록 검출력은 좋아집니다 시험문제 그렇게 될 거에요 목적에 따른 분류에는 공정해석용 관리도 즉 표준값이 주어진 경우인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기준값이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공정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노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야 이 제품이 관리 상대가 아닌지 파악하자 라는 것이 공정해석이에요 옛날 과거의 경험상 이 제품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컨트롤 하는 거죠 야는 공정관리용 관리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관리도를 그릴 때 해석용 관리도는 공정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해석용 관리도는 기준값이 없으며 야는 파선 즉 점선으로 유셀 엘셀을 표시하게 되고 관리용 관리도는 1점 최선을 한다 외울 건 아니에요 외울 건 아닙니다 실제 시험문제는 이것이 혼용되어서 시험문제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도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방금 전에 제가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었죠 관리도의 종류에는 바로 계량치 관리도하고 계수치 관리도가 있습니다 시험문제입니다 계량치 관리도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척정을 하는거에요 그럼 척정을 하다 보니 첫번째 뭐가 되어있습니까 엑스바 관리도가 있어요 그럼 엑스바 관리도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집단에서 관리를 하겠는데 엥겔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만 엑스바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엑스바 관리도 중심을 나타낼 때는 엑스바이겠으나 우리는 중심도 중심이잖아 얼마나 허터졌냐도 우리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삼포를 관리하게 되겠죠 그럼 삼포를 우리는 표준편차도 있고 분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엑겔을 뽑았으니까 여기에서 제일 큰 값 마이너스 제일 적은 값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범위죠 그래서 범위에 대한 관리도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관리도는 두 개를 합성을 시킵니다 중심과 삼포를 처리하는 엑스바 알갈리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엔을 좀 많이 뽑으세요 좀 많이 뽑으면 알 도 구할 수도 있지만 이 뽑은 엔에서 뭐냐 시료의 표준편차도 구할 수 있겠죠 엔겔 뽑았다 표준편차는 계산기 입력하면 단축키 누르면 나오죠 그러면 중심은 엑스바로 하고 삼포를 R로 할 수도 있고요 중심을 엑스바로 하고 삼포를 표준편차로 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관리도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네요 엑스바 알갈리도와 평균과 범위 관리도가 있고요 엑스바 에서 관리도가 있습니다 다음 평균 구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서 엑서틸드가 있어요 중심을 나타내는 게 여기가 되어 있고요 삼포를 당연히 같이 R로 오면 될 거에요 그래서 엑스틸드 알갈리도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뽑을 때 엔겔을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못 뽑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럼 이건 엑스 관리도에요 그럼 이 엑스를 중심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에 얼마나 허터졌냐는 데이터를 하나씩 밖에 못 뽑아서니까 R이 없어요 여러 개를 뽑으면서 여기서 R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야와 야를 뽑게 되는 겁니다 야와 야를 서로 빼는 거에요 큰가 빼기 작은가 이렇게 그럼 이런 것을 우리는 범위는 범위인데 움직이는 범위다 해서 무빙 범위다 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RM 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RM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 대시 RM 관리도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가 있어요 최대 최소는 사실은 R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셀, 엘셀 이렇게 됐는데 최대값은 여기 있구요 최소값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다 알잖아요 최대값은 다음은 여기 있구요 다음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런 형식으로 라지 스몰 각 관리도로서 계량치 관리도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억용이 되고 모든 것들이 대표적인게 엑스바 R 관리도가 아주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엑스바 생각보다 S 관리도도 좀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측정되는 개수치 관리도는 관리를 하는 거에요 예, NP 관리도 부적합품율 P 관리도 C 관리도 단위당 부적합수 바로 U 관리도가 있습니다 특수 관리도는요 말 그대로 계량치 어떻게 보면 기타, 계량치 관리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직접 보도록 하면 되겠죠 자, 기본 문제 1번을 보셔야 되면 계량치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계량치는 U는 아니죠 개수입니다 2번 개수 관리도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량치는 N개를 뽑아서 측정을 해버리는 거고요 개수는 그냥 N개를 뽑았을 때 부적합품이 몇 개 있냐 양호품이 몇 개 있냐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량치 보다는 개수치가 우리는 좀 부정확하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값이라 했을 때 N개를 뽑았는데 개수치보다는 계량치가 정보는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샘플링 검사에서도 합니다 계량이 하여튼 정보를 더 많이 한다 다음 온도 압력 인장광도 이게 계량 관리도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시류의 크기가 개수형 관리도에 요구하는 것보다 많다 개수형이 더 많죠 왜 정보량이 야가 많기 때문에 야는 많이 못 뽑어요 왜 파괴 검사나 이런 것 때문에 개수는 그냥 양호품이냐 부적합품이냐 그냥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뽑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관리도를 그리게 돼요 자 그러면 섹션 6에 1번을 보셔야 되면 관리도의 작성 순서는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레퍼런스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평균 런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 기본 문제 2-1을 보시게 되면요 관리 한계선에 대한 내용으로 뭔 내용은 이런건 다 중요합니다 첫번째 보통 3시그마 관리 한계선을 사용하고 야가 문제가 됩니다 관리 한계선과 규격 한계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관리 한계선은 조금처럼 UCL LCL이 있습니다 야는 어떤 데이터가 이 관리 한계 안에 있나 없나 를 구분하는 거고요 규격이 있어요 상한 규격 대문자 유 항한 규격이 있습니다 야와 야는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왜냐면 관리 상한하는 관리를 보는 거고요 규격은 양호품 부적합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하는게 바로 이것인데요 유세를 벗어났으면 야는 양호품이에요 부적합품이에요 결론은 양호품인지 부적합품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야는 단지 뭐냐 관리를 이탈했는 점이에요 그럼 이상한 놈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어떤 친구가 수영을 하는데 평균 대한민국은 이렇게 수영의 실력이 이 정도에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뭐 어떤 P라는 친구는 수영선수는 수영을 잘하죠 그러면 평균은 이런데 이 정도인데 이 친구가 여기 해요 그럼 규격 한계 일반계 관리 한계 일반적으로 아주 잘해요 그럼 천재인데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불량이에요 불량은 아니잖아요 관리선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관리선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하튼 관리 한계와 규격 한계는 연관성을 지우면 안 됩니다 즉 다시 가면 관리 상한 한을 규격 상한 한으로 하겠다 안 돼요 규격 상한 한을 관리 상한 한으로 하겠다 이것도 안 돼요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풀이를 줄 그어 주시길 바랍니다 관리 상황과 규격 한계선은요 별개로 지급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고 2시그마 관리 한계선은 경고선이었어요 3시그마는 액션 리미트입니다 다음에 4번 통계량이 즉 앵결법을 계산해서요 통계량이 당연히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상상태라고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 문제 2번 3번 2-2 2-3 2-4도 똑같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0 페이지는 다릅니다 66쪽이죠 그러면 기사가 66쪽이니까요 산업기사는 62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문제는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두 개의 관리도가 있고 해석용 관리용이 있고 우연 원인이 우연 원인은 뭐냐면 우연 원인은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우연 원인에 의한 공정 변동이 있으면 관리 한계선 안에 나타나죠 특성치가 밖으로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으면 이상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예 보기는 제가 나머지는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보셔야 되고요 다음 2-3은 경고선과 조치선이 있다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도상에서 한 점이라도 조치선을 벗어나면 예 이 조치라고 하는 것은 삼시금앞 밖에 이것이 벗어나면 공정의 이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 요인을 찾아서 수정 조치해야 되겠지 이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밖에 있으면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4번 문제는 2-4 문제는 우연은 우연은 어쩔 수 없는 의미야겠죠 피할 수 없는 놈이고요 점들이 움직임이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확률적이다 이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랜덤으로 변해요 확률 왜 확률적이었냐 한번 보세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9.73이에요 바깥에 있을 0.27이에요 확률적으로 움직여요 그럼 이 안쪽에 많이 점이 지키겠죠 그래서 확률적이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고요 변화의 폭은 작습니다 왜 거의 변화의 폭이 크다라는 것은 처음에 나왔을 때 여 나왔다가 그 다음 여기 나온다 그럼 변화의 폭이 크죠 이거는 이상원인입니다 이상원인 꼭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거 가지고는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 푸는 시간이 뭐 어떻게 보면 별로 풀 게 없습니다 뒤에 우리가 최근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곧바로 이제 이제 계량치 관리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치 관리도를 어느 정도 보고 난 후에 곧바로 최근 기출 문제로 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갈리도의 개요 여기서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